그래도 작은 일부터 착실해 나가면 빛이 실화 아무리 그래도 애송이 녀석이 부스러지는 것을 보는 건 유쾌하지 않구만 여기서 어리숙한 사서님께 드리는 삶의 지식 하나 예의 바른 놈을 만나면 무조건 튀어라 예의 바른 놈을 만나면 무조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의 바른 놈을 만나면 무조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의 바른 놈이 있습니다 예의 바른 놈의 유일한 부서기